요리왕은 요리를 못하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위해서 열심히 요리를 배워서 최고로 맛있는 요리를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음식의 맛과 관련된 표현들을 알아볼까요?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맛입니다. 맛이란 음식을 먹을 때 혀로 느끼는 감각을 말합니다. 음식의 맛이 좋다면 맛있다고 하면 됩니다. 밥이 맛있다. 빵이 맛있다. 피자가 맛있다. 여러분이 평소에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는 음식의 이름을 넣어서 말하면 됩니다. 반대로 음식의 맛이 나쁘다면 맛없다고 합니다. 맛있다의 반대말이 맛없다입니다. 밥이 맛없다. 빵이 맛없다. 피자가 맛없다고 말하면 됩니다. 내가 열심히 만든 음식을 먹은 사람이 맛있다 또는 맛없다라고 말을 하려면 먼저 맛에 대해 물어봐야 할 텐데요. 이럴 때는 맛이 어때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맛이 어때 또는 맛이 어때요? 맛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다른 말로 맛이 어때 라고 물으면 맛있다 또는 맛없다. 맛이 어때요? 라고 물으면 맛있어요 또는 맛없어요. 맛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면 맛있습니다. 또는 맛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그런데 맛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다른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슈퍼주니어의 발라드곡 달콤 습슬이란 노래입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달콤이라는 말과 스디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먼저 달콤은 달다는 단맛을 뜻하는데요. 여러분은 사탕이나 초콜릿 좋아하세요? 저는 초콜릿을 아주 좋아합니다. 달다는 건 사탕이나 초콜릿과 같은 맛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사탕이 달다, 초콜릿이 달다고 말해도 좋고, 설탕이 달다, 꿀이 달다고 말해도 됩니다. 다음에 등장하는 스디슨도 쓰다는 쓴맛을 뜻합니다. 쓰다는 건 달다와는 달리 아주 좋지 않은 맛을 말합니다. 약이 쓰다, 커피가 쓰다, 달콤, 습슬이라는 노래에서는 사랑하는 연인의 말이 듣기에는 사탕처럼 달지만 뜻은 약처럼 쓰다는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그 외에 한국에 자주 등장하는 맛으로는 고추나 겨자처럼 얼랄하고 톡 쏘는 맛을 뜻하는 맵다가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인 김치 아시죠? 김치를 먹고 입안이 얼얼할 땐 김치가 맵다고 말하면 됩니다. 김치가 맵다, 김치찌개가 맵다, 고추가 맵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금을 먹을 때와 같은 맛은 뭐라고 할까요? 바로 짜다입니다. 소금이 짜다, 젓갈이 짜다고 말합니다. 사탕이 달다, 약이 쓰다, 김치가 맵다, 소금이 짜다를 기억하세요. 달콤한 이 그 말 날 죽 스 스 스 그 말 그만해 맛있다, 맛있는 음식 맛있게 굽다, 반찬이 맛있다, 밥이 맛있다. 지수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은 맛있는 냄새만큼이나 맛도 좋았다. 배가 고팠던 우리는 반찬도 없이 밥을 맛있게 먹었다. 소리가 아주 맛있게 들리는데요. 맛있어 보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해요. 맛없다. 맛없는 것. 맛없게 보인다. 맛없어 보인다. 과일이 맛없다. 김치가 맛없다. 엄마가 한 음식은 싱겁거나 짜서 대체로 맛없는 음식들이었다. 나는 배가 불러 지금 어떤 음식을 먹어도 맛없을 것만 같았다. 나는 그가 내온 반찬이 맛없어서 먹는 둥 마는 둥 했다. 김 빠진 맥주는 맛이 없다. 맛있든 맛없든 상관없다.